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고철입니다. 오늘은 치아 혼메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혼메우기라는 것은 아마 치과에 가셔서 이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애기때 치과에 가면 이렇게 치아 혼메우기 시술을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치아 혼메우기라는 것은 일단 치아에 있는 혼들을 메우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치아의 혼메우기라는 것은 사실 치아의 표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아주 매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홈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프라그가 끼고 치석이 끼는게 이렇게 아주 매끄러운 부분보다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프라그라든지 이런게 훨씬 더 잘 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프라그들이 충치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점점 더 많은 세균막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메워주는 거죠. 아주 이제 물 같은 이런 물질들을 넣어서 충전을 해서 틈들을 메워줘서 좀 더 매끌매끌한 표면처럼 이렇게 해주는게 치아 혼메우기의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흔하게 이렇게 혼메우기 시술이 시행되는 부분들은 위에 있는 이빨 중에서 제일 큰 어금니 물론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작은 어금니지만 하여튼 위쪽에 턱에서 제일 큰 이빨에 보시면 이렇게 홈들이 있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홈들을 메워주는 겁니다. 이런 홈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홈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프라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주염을 일으킨다든지 충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홈을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제 메워주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주위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부분에 잇몸조직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조직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이래야 되는데 이쪽이 좀 더 부어있고 빨갛게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이 홈 쪽에 이제 프라그나 치석들이 많이 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잇몸이 국소적으로 이렇게 특정 부분이 더 빨갛게 되고 염증상태를 일으킨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고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프라그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본딩이라고 해서 치아 표면을 조금 더 이런 물질들이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물론 이제 엣칭이라고 해서 치아 표면을 표면 처리하는 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본딩 처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레진으로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채우고 이렇게 이제 모양을 다듬죠.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 되겠죠. 앞에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치아 표면을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게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에 추가로 치석이나 프라그가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더 많이 끼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안쪽도 하게 됩니다. 안쪽에 있는 이 홈들도 이런 식으로 메워서 양쪽 다 해주게 되는 거죠. 강아지 뿐만이 아니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아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양이 송곳니에 보면은 이렇게 홈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뭔가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홈들을 놔두게 되면 이런 부분에 프라그나 치석들이 많이 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메워주게 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반대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양이과 동물들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냥을 할 때 사냥감들이 이렇게 물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빨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의 이빨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들은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사자라든지 호랑이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 이런 모양들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이렇게 홈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홈들이 전혀 안 보이죠. 이제 홈들이 안 보이고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된 모습들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미용적인 효과도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홈들이 찌꺼기들이 끼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추가로 프라그를 덜 끼게 해주고 그러므로써 분해염도 막아줄 수가 있고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이제 치아의 표면이 처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 혼매우기를 하기 위해서 전신마취를 하고 딱 이 처치를 하기 위해서 치과 치료를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다른 처치를 하면서 추가로 이제 이 처치를 더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어릴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이가 들면서 치과에서 올 수 있는 특히 이제 이런 송곳니 같은 경우 아니면 앞에 보여드렸던 큰 위에 큰 어금니나 아래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이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실란트를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캘링할 때 혼매우기도 같이 해주시는 것도 꽤 괜찮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